저번 21년말 나루미씨의 은퇴이 유이카 성우 교체 공지 이후 22년 1월 18일 드디어 유이카의 새로운 성우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2대 성우 공개와 함께 공식 사이트 샘플 보이트는 변경이 되었지만 인게임 보이스와 노래는 4월부터 변경이 된다고 하니 게임 속 연기는 조금만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나루미씨를 대신해서 앞으로 유이카를 담당해주실 성우님의 이름은 키스미 시오씨, 블랙십 소속으로 성우경 가수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14년 1월 오스카 프로봄션과 아오니 프로듀션 사이에서 공동으로 기획된 그랑프리인 전 일본 미성여자대회에서 중구랑프리 수상 후 성우경 가수로서 데뷔하시며 15년도 유니 엘핀으로서 활동하시다 17년도에 활동 종료미 관련 소속사 퇴소 후 21년 블랙십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블랙십으로 소속사를 옮기기 이전 엘핀에서 타카시 미이라는 명의로 활동을 하셨지만 현 소속사를 옮긴 21년 4월 키스미 시오라는 명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거진 2년 동안 아이돌 유닛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서 가창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 라이브와 노래 영상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엘핀으로 활동했던 영상들이 많이 나오니 참고해주세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연기톤인데 연기톤일 경우는 이전 나루미씨하고 거의 같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실제 이전 나루미씨의 유이카와 현재 시오씨의 유이카를 비교하면 아야! 완성. 완벽해! 프로듀스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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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津미 네. 자신의才지능이 무서워진이네.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카즈키때의 선례처럼 연기톤이 비슷하며 실력이 짓는 분을 뽑아온 것 같네요. 이렇게 유이카의 새로운 성우 키스이시오씨가 아이돌마스터에 참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캐릭터로서의 연기는 위약감이 없고 유닛 경험자라 가창도 걱정은 없지만 앞으로 샤이넬컬루즈로서 안티카로서 거진 3년에서 4년간의 텀을 어떻게 극복하고 팀에 잘 녹아드실지 나루미씨가 보여준 성퀘일치적인 무대의상과 모습을 앞으로 COC가 어떻게 보여주실지가 큰 과제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